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포항시는 신산업을 통해 도시의 미래 비전을 확보하고 도시 생존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에 속도를 붙일 계획인데요. 시는 중앙부처와 소통에 나서 연일 숨가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미래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지역 현안 사업 지원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지난 30일 이강덕 시장은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을 만나 포항시가 2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의 최적 지임을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지정 3조 9천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 유치 달성과 1,7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현황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비롯한 1천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유치한 성과와 국내 최대 양극 소재 생산 인프라 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또 포항은 광역교통망과 산업단지 등을 확보하고 있어 기회발전특구에도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강덕 시장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게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조속한 예타 통과와 영일만 산단 송전설로 및 블루벨리 산단 신설 변전소 조기건설 등 2차전지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전력 인프라 구축 확대도 건의했습니다. 또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과 면담을 가진 이강덕 시장은 영일만 대교 건설 관련 총사업비 변경 승인과 함께 내년도 예산의 추가 설계비 100억 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 등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습니다. 이어 국토부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의 포항 선정을 위한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시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2월 중 2024년도 국비 확보 보고회를 갖고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전략적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견인할 의사과학자 양성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교육부 장관과 함께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시는 바이오 보국 실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교육부 경상북도 포스텍과 함께 3일 의사과학자 양성 교육부 장관 간담회를 갖고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이강덕 포항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러 신산업의 비약적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언급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등 신종 전염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의학교육 시스템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 의학교육 모델 수립 및 지원이 범국가적 과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포항시는 탄탄한 바이오 인프라와 지역 의료계와의 유대관계를 확보한 준비된 의사과학자 양성도시인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에 디딤돌이 될 지역으로 연구중심의대 설립의 최적지입니다. 시는 경상북도 포스텍과 협력해 연구중심의대 설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3년 포항시 주요 업무를 살피는 한편 글로벌 혁신도시 포항건설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도 다졌습니다. 포항시의회는 1월 30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월 7일까지 9일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3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성조 의원이 미래 핵심산업연계 미국 국외출장의 성과와 시사점에 대해 말했으며 박치룡 의원은 포스코그룹과 포항시가 상생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정경원 자치행정실장의 포항시정연구원 설립 추진 보고를 시작으로 2023년도 국별 주요 업무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또 포항시의회는 30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미국 출장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의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한 미래 핵심산업연계 국외출장 결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31일에는 남북구청을 방문해 올해 각 구청의 부서별 주요 업무를 듣고 읍면동 현안 사항을 점검했으며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포항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 철강산업 1단지부터 4단지, 대속면 제네리 준공업 지역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정부가 2년간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비롯해 산업위기 선재대응 지역과 산단 대개조 사업에 연이어 지정되면서 태풍, 흰남로 피해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묘년을 맞아 희망찬 포항의 발전을 기원하는 2023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재경출향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지역중점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이날 포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겠다는 출향인들이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포항시는 3일 8개 직렬 총 52명의 신규 공무원 임용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은 공무원 선서문을 낭독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한 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했고, 이에 이강덕 시장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신규 공무원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민행정을 펼칠 예정입니다. 3일 포항시와 교육부 등 8개 기관은 포항지역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유효부지에 문화·체육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학교시설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포항시를 경상북도 학교 복합시설 사업 선도지구로 지정 시법 운영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합니다. 한편 포항지역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계획에는 연일초와 동해촌 내 주민 체육시설 조성 등이 있습니다. 한편 포항지역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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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을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이 법정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됐습니다. 이는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조심스러운 첫걸음인데요.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는 여전히 의무적으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또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가 아니더라도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데요. 각 개인이 위생과 방역에 더욱 철저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다음 주에 Circuit Hai credits. ulo 남편 6 patung 지금 6